오늘은 토트넘이 연습을 한 시간 동안 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직관을 하러 왔습니다 티켓을 주고 중식적으로 이제 연습을 보러 가요 맞지? 너무 멋있네 미친 어디로 가지? 대박 진짜 가깝네요 진짜 어떻게 여기서 연습을 하지? 오오오오오 너무 맛있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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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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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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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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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